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며 평화부지사 집무실 이전, 산보일배 등을 추진했는데요. 이번엔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성공단 재개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 개성공단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북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부터 하고 제재를 넘어 국제협력을 끌어낼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개성공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보리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제재를 통해서 결국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목적입니다. 남측의 원부자재 공급으로 생산된 제품을 북측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물자의 반출이 없기에 대북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참석자들은 새로 들어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득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40여일간 임진각 현장진무실에 머물고 산보일배를 하며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한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민, 관이 다 함께 손을 잡고 한 발 더 나아가려 합니다. 평화부지사 현장진무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번국민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년째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 재개를 향한 전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